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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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건 항암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머위잎입니다. 쌉싸름한 맛이 나는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나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약간 암환자들한테 항암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쌉싸름한 향이 나는 나물들은 그냥 국간장에 버무리듯이 하면 쓴맛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데쳐서 고추장, 된장으로 된장무침을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맛도 좋고 나무를 좀 데칠건데요. 이것도 소금 한 꼬집 이렇게 넣으시고 물이 조금 보글보글 끓는데 이렇게 줄기와 이파리가 있는 두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몸통이 있고 이파리가 있는 부분은 뿌리 부분부터 넣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서요. 한 5초쯤 살짝 닫고 있다가 얘를 이제 서서히 다 넣는걸로 그냥 넣는게 아니네요. 이렇게 넣으면 고르게 잘 데쳐지고요. 얘도 말랑말랑해지고 얘도 너무 익지 않고 이 버너에는 한 30초, 20초, 30초 이 정도면 다 익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데쳐서요. 바로 찬물에 넣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씻어주고요. 꼭 짜서 점성 점성 이렇게 썰어주고요. 이렇게 옆으로 잎이 크거든요. 얘가 뭉쳐있잖아요. 간이 골고루 안 배요. 그래서 잎을 좀 피면서 이렇게 찢어줍니다. 이것도 이렇게 찢어서요. 다진마늘 얘도 조금. 고추장. 고추장도 지금 양이 적어서 이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퍼온 된장. 이만큼이면 되고요. 이렇게 같은 비율로. 들기름을 살짝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만 묻혀도 되고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쌉싸름한 맛이 나는 나무를 묻힐 땐 매실청이나 저는 이제 개복숭아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개복숭아청인데 얘를 조금. 조금 넣어주면 끝에 단맛이 쌉싸름한 맛을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넣어서 같이 조물조물.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이에요.